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요즘 선반을 하는데 풍을 그름거리에 대해서 몇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름거리가 별게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그르면 됩니다 오금이라고 그러죠 하나 하나 둘 셋 넷 편안하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편안하게 그리시면 돼요 석터 석터 하나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됐죠? 굳는거는 그냥 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뛰는거에요 살짝 뛰는데 뛰는 방식이 두가지가 있어요 진짜로 하나 둘 를 뛰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뛰는 방법이 있겠죠 요거는 힘듭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뛰냐면 격뛰기라고 해서 하나가 이렇게 맞을거에요 하나 넷 넷 넷 넷 오른발이 먼저 되면서 하나 여기 축박인데 하나 둘 셋 넷 이런 형태로 갈거에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편안하게 생각하십니다 생각 안하면 되게 쉬운데 어려울거에요 어려울 때는 그냥 그래요 요박자하고 똑같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까치걸음이라고 해서 다시 왼발이 가고 걸어줍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면 다아악 틀렸네요 오른발이 먼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뒤로 가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넷 까치그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됐죠 요거 하구요 자 그 다음에 발바치라 해서 하나 둘 왼발하고 오른발 덜어주고 오른발하고 왼발 덜어주고 하나 둘 셋 넷 galaxy 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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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드 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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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assно 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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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기 어피아rell 이겅olar의 연속 에서 로상Mr. 워드 으로속 의 합 hero 한 번 보이되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는 했으니까 여기에서 뒷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, 둘, 셋, 넷, 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, 둘, 셋, 넷 넷, 하나, 둘, 셋, 넷 둘, 셋, 넷, 셋, 넷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, 둘, 셋, 넷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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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이 정도 걸음만 할 수 있으면 풍물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. 일단은 조금 편안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이상입니다.